속에 스피너프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이고 1회 게스트로 계속... 어? 저는... 너무... 저는... 너무... 저 지금 왜 혼자 배우세요? 너무 좋아서? 멈췄는데? 뭐든 저는 처음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다음 컴백 때도 또 나온대요 저희요? 네 저희가 다음 컴백을 한 4년쯤에 할 것 같아요 내년 말에 겨울에 추울 때 아 근데... 호캉기로요 호캉기요? 호캉기요? 아 유진아 말을 한 번... 가을이 낫겠지? 가을에 생일 때... 우리 생일이 많잖아 아 생일 특집으로다가... 오! 준비해 주시네 잘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낫다 가을이 낫다 너무 조인하네 이게 그건 안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? 아이템 하자 찢어적